수현아의 음악 바람이 너무 불어 어떡하지? 저 이런 건 처음 해봤어요 신기하다 저 오늘 한 분이랑 촬영했어요 5차 시간 보내면 되지? 한 분은 얼마나 소중해요 한 분이랑도 하는데 제가 휴대폰을 잘 사용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들고 찍는데 그래서 어 이거 뭐야? 어떻게 해? 이러다다 3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하다가 뭐 잘못 들었는데 다 일본어라서 어떡해 어떡해 난 그런 실수는 하지 않지 딱히 네가 줘서 있는 거 아니야? 바람이 시원했어요 이렇게 해달라고 해 안 되시다 아 선생님 맞나요? 어 네 제가 해 아 네 성함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6명이요 6명이요 아 6명? 네 언니죠? 아니요 저 6명이요 6명이요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아버려요? 아 밖에는 너무 크 앞으로 싸우지 말고 뭐야 What do you do Ts疹이 빠르게 왜 이리와 이리와ct나는 아무거를 가위로 가위로 다음 편에 잘 지내세요 잘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산 도시 네 마시도 따라해요 따라할까요 따라할게요 여기 자, 송마음 토크 현장입니다 자, 지금 1분 프로모션 한 지 3일 차예요 그쵸? 근데 야외, 실내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갈수록 팬 여러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아까 되게 깜짝 놀란 게 이렇게 잠깐의 그 1분만 봤는데도 꽈득꽈득 채워져 있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무대 하면서 저희 컨셉을 지켜야 돼서 웃음이 안 되는데 근데 자꾸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거요 이거 안 돼요 큰일 났어요 그쵸? 컨셉 하기로 프로 컨셉 하기로 근데 웃으니까 따라 웃어주셔서 웃음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무척이나 행복하답니다 저의 송마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너무 행복하다고 그리고 여기 와서 소고기를 정말 많이 먹고 가는 것 같아요 그쵸? 카메라맨 카메라맨 카메라맨도 소고기를 엄청 많이 먹고 있어요 편의점이 짱인 것 같아요 일본 편의점 지금 지우는 혼자 열일을 하고 있어요 어제 또한 팬사인의 혼자 냄비에 저희가 들어왔던가요? 지우가 열일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 뭐예요? 네? 지우가 못 먹었어가지고 여기 링크 때 쓰는 사람은 진짜 아슬아슬하게 드세요 무서워 또 안녕 또 나타날게요 에어스완 성마음 토크 쇼켄메이 뱅큐 쇼켄메이 오 하와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번에는 뱅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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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다 어머 싫어 넌 변함없이 꿈을 주의하겠지 손가락 하단 게 없이도 충분히 넌 땀에 흠뻑 젖었겠지 보탈 텐데 넌 넌